할아버스탅 세팀은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나요? 이베스 댄스입니다 대박! 우리 한 팀씩 볼까요? 네! 자, 일단 핑크 젤란토 팀의 입에서 댄스부터 볼까요?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! 다음은 마쉬멜로우 팀의 입에서 댄스를 볼까요? 나와주세요! 음악 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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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마지막으로 신비 마카롱팀의 인베 속 댄스를 볼까요? 신비 마카롱팀의 인베 속 댄스를 볼까요? 신비 마카롱팀이 앞으로 나오세요! 음악 주세요! 어디랄까 오늘밤 꿈이 어디있어 타고 날까있어 놀고 지는 걸 여름하니까 지는 걸 한 번 더 어딘가 척척척척척척척어 길이로 외모 길이로는 날까 단 여름만 서러워 손바파빵자 계속 서지마는 날 오늘 어디서 놀까? 촛뜰가야 놀자 촛뜰가야 놀자 촛뜰가야야야야야야야야 촛뜰가야 놀자 촛뜰가야 놀자 촛뜰가야 놀자 촛뜰가야야야야야야야야야 놀자 바로 야! 놀자 클레버레이션 팀 나와주세요 클레버레이션 팀이 준비한 개인기는 뭔가요? 저희 클레버레이션은 고릴라 흉내내기를 준비했습니다 오 기대돼 보여주세요 어점 오 기대돼 털이 아